두 번째 퀘스트가 라이크 디스랑 루팡으로 저희가 곡을 골랐는데 오늘은 그 결과물을 영상을 찍어서. 우긋무진한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이. 이번에 다 만족스러웠어요. 너무너무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양쪽 곡 모두 다요. 팀 카라, 원더걸스. 카라, 카라. 한 표 차. 팀 원더걸스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브리데비 콘서트로 가는 마지막 관문. 우리 왜 싸움 붙여? 플레이어 두 팀은 각각 펠로아즈 2기에게 어울리는 미션 곡을 정하시고요. 스트리키즈의 신베리온입니다.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일주일간 팀별 코칭을 하고 대중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K-POP 아이돌의 성지가 될 프로그램. SBS 더 플레이어 K-POP 캐스트 MC 데프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중 평가를 위해 버스킹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버스킹의 주인공들이죠. 이제 곧 데뷔를 앞둔 신인 중에 신인이지만 정말 신인 같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KQ 펠로즈 2기를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KQ!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아직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외국인 팬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다들 이렇게 멤버별로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응원을 하라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버스킹에는 우리 친구들이 총 두 곡의 무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모이신 관객 여러분들은 두 곡의 버스킹 무대를 충분히 즐기시고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무대 박스에 포인을 넣어주시면 투표 완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한 퀘스트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펠라지 이기도 관객들이랑 직접 호흡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음 일단 이렇게 버스킹 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약간 되게 떨리고 그러는데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찬이는 어때요 예찬이는? 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봐도 바로 입덕할 수 있게 만드는 팀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저 뒤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바로 들으면 어 뭐야 하면서 다가올 수 있게? 네. 자 그러면 다들 좀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의 자존심이 걸린 퀘스트. 첫 번째 무대는 린 허니제이 이든 팀의 미션 곡인데요. 자 이번 미션 곡은 바로 스트레이키즈의 신메뉴입니다. 저희가 컴백한 곡을 말씀드릴 텐데 스트레이키즈의 신메뉴입니다. 2부에 만난 가장 큰 Women's Sheway HIGHBALLS د. 하ール의 신메뉴입니다. 그녀의 신메뉴입니다. 3부에 관광백을 잃어버린 뮤직비디오에 관광백을 잃어버려. 4부에서 찔렛으로 추억이 퀘스트. 2부에서 Blitz가 2부에서 칠힌을 잃어버린 헤더. 내 손님 어서 오십시오 이 가게를 찬 메뉴가 고르기도 싫죠 못 시켜도 감을 만족하지하지 지나가던 나그날 비둘기까지 같이 같이 감아 피를 가지 구경할 수 없어 이 맛 때문에 털어 흠미하고 믿기만의 봉 탭성구 반응에 모두 절어 번 모두 자극적인 건 아원히 틀다 먹일 때야 전과지 고스파드 위스 경계 더빈 없어서 마치 창조하듯 그저 그저 만들어갈 새롭게 Because you're one of the kind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out OK 시작부터 타올리고 잠깐 떠나간다 해도 결국 다시 찾게될 열기가 식지 않는 Meg New 지금부터 싹 다 이 맛을 때려 박아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이게 우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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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킵 이게 우리 탑 탑 탑 탑 지금 바로 눈에 불을 켜 I just wanna dance and make it up 새로운 물판 위에 탱을 담아 Need you go like hold me up 원하는 건 노래 섹 뚜 뚜 뚜 뚜 뚜 뚜 Cookin' like a chef, I'm a five star Michelin, 미의 정적을 딛고 눈에 보여 illusion Ooh, 처음 느껴지 이런 감정 놀랄 거야 가나 샥, 바로 감정 자물쇠 더 싹 다 on lock 아디어팽, 머릿속에 젖 젖어 비밀 재료가 궁금하다면 사실 우리 딴 거 안 써 그저 계속 눈 뒤로 간 새로운 게임 Cause we're one of a kind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날 on game 시작부터 다 우리 걸 잠깐 떠나간다 해도 결국 다시 찾게 돼 열기가 쉽지 않아 내 메뉴 지금부터 싹 다 이 맛에다 때려박아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모든 그냥 집어넣 눈치 보지 말고 더 망설이지 말고 더 비벼 비벼 내 손님 뚜 뚜 뚜 뚜 이게 우리 탐 탐 탐 탐 이게 우리 탐 탐 탐 탐 이게 우리 탐 탐 탐 탐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얻고 싶죠 이 가게는 참 매일을 가고 느기도 쉽죠 뭘 지켜도 갑을 만족하지 하지 지나가던 나 그래 비누기까지 가지 가지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다시 한번 뜨거워 진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외국인분들 어떠셨어요? 한국말 잘한다 발음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집에서 공부했어요 집에서 공부했어요 정면에 있으니까 계속 봤는데 시종일과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모델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약간 바이브가 옳지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더라고요 가족 같은 느낌 지금 여러분들 모델을 끝냈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연습 때 보자는 살짝 못한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오히려 관객분들이 아니라고 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이 노래에 코일을 많이 넣으시겠어요? 아직 몰라요 아 현명하다 아직 몰라요 맞아요 어차피 이 친구들이 똑같이 또 다음 무대를 함께 할텐데 두 곡의 무대를 모두 보시고 나는 이게 내 취향이었던 것 같다 더 멋있었다 하는 그 박스에다가 코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플레이어 팀이 더 많은 코인을 받을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플레이어 B팀의 미션국 만나기 전에 잠깐 힌트를 주시면 어때요? 약간 마라맛이었잖아요 네 지금 무대는 그 마라맛을 약간 순화시킬 수 있는 청량함 청량함 아 청량함 아까는 마라맛이었다면 이번에는 청량함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럼 바로 이어서 플레이어 B팀의 미션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어 B팀의 비투비 현식 한의 비비트리핀 팀의 미션곡 얼얼한 마라맛을 날려버릴 청량한 곡이죠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무대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저희 플레이어가 고른 곡은요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스릴라이드 아 진짜 너무 좋다 친구들 넌 그냥 유동아 화이팅 민재야 화이팅 민재야 화이팅 문재야 화이팅 아 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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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sit back go 느껴져 살짝 느껴져 뭔가 눈부심 깜빡해 시간을 필수명하게 올 때 한 입에 와서 깨물어 Let's ride it on, don't hashtag 주문을 걸어, please holiday 이 롱이는 발 순간 너와 나를 덮쳐 일소리말라, 숨가비 수정의 추억, hit,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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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또 이렇게 날들게 With you truly now 어젯드려면 내 희름밤 가슴없이 패시는 날 보름달 기다려 DORURUR, DORURURU 짜릿한 낯선êm 퍼지가는 이 느낌 We teach you now 춘 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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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URURU, DORURURU Let go Shoot chee, show me right Until the moment 가장 즉흥적인 감각을 맞춰서 세상 끝에 머물던 네 오기심을 따라 If you wann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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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hype it up this vibrate Rollercoaster보다 더 빠르게 돌진 않은 feel 절대 멈출 생각 없어 점점 더 빨라 you got me 심장에 drop kick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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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hit again and again We did turn out 오직 둘만 내 hit and round 거침없이 걸치는 날 보름 달빛 아래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짜릿해진 낯선 chemistry 퍼져가는 이 느낌 We did turn out 추노 밴드 때 이미 본 것 같잖아 밑에 신이 너무 나이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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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며 얹힌 시간 속 황홀한 네 꿈에 와 We did turn out What you waiting for Let's get it on 매운 chocolate 녹아가라 널 담은 여름에 넘쳐보니 chill 금방 너와 나를 줘 Baby get me go We keep telling out 오직 둘만 내 playground 거침없이 강한 여름 pride 쏟아져 봐 내게 뚜뚜루루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우리 둘만 나는 history 처워실게 가득히 We did turn out 마는 이 집집 뚜뚜뚜루루 뚜뚜뚜뚜뚜뚜루 다시 한 번 뜨거운 것 같으세요.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무대도 마쳤는데 예찬군 어땠어요. 호응을 잘해주셔서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신중한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요. 더 높은 평가를 받은 한 곡만이 프리 데뷔 콘서트에서 공개가 됩니다. 프리 데뷔 콘서트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신중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 플레이어의 세 번째 퀘스트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의 버스킹 평가 투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앞쪽에 마련된 코인을 박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플레이어의 버스에 넣어주세요. 그럼 더 플레이어의 버스에 넣어주세요. 그럼 더 플레이어의 버스에 넣어주세요. 정말 오랜 시간 저희가 연습생을 보내오면서 이제 대중분들한테 저희 모습을 보여드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10명에서 저희의 진가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제 남은 무대들 좀 더 재밌고 더 좋은 시너지로 프리 데뷔 콘서트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아 진짜 무대 완전 잘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지? 오늘 느낌이 있어서 느낌이 다르죠. 떨려. 2둘 풀어줘서 힘들죠? 제가 오래 기다려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와요 안녕하세요 비투리 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호응 많이 해주세요 아 오늘 박수밖에 못 치는 건가? 그쵸? 박수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김혁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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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밌게 구경하시고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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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린이라고 해요 왜 그래? 고마워 복 받을 거야 케이팝을 이끌어갈 차세대 아이돌의 성지 SBS 더 플레이어 케이팝 퀘스트의 진행을 맡은 SBS 아나운서 조정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사실 더 플레이어를 시작하고 네 제일 중요하고 스페셜한 날인데 네 이렇게 또 스페셜한 거를 또 귀신같이 아시고 제가 잘 되는 거는 냄새를 잘 맡고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여기로 이렇게 딱 오셨어요 네 저는 사실 듣기로는 국내 팬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걸 주목하고 있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네 제가 냉큼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고요 네 드디어 오늘 KQ 펠라즈 2기의 프리데비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사실 정식 데뷔하기 전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선다는 건 진짜 너무나도 좋은 기회거든요 자 오늘 프리데비 콘서트에서는요 그동안 퀘스트에서 승리한 곡들 두 곡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퀘스트 3 우승팀도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어분들도 지금 좀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펠라즈 2기의 데뷔곡도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2기는 헷갈린다 스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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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도 많이 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 정말 못 가게 돼서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 펠라즈 친구들 잘 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펠라즈 2기 친구들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팬분들하고 좋은 출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출발! 잘하자!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귀향을 해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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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콘 촬영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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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ер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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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무식기라 아따 고마해라 느그 드랭몬 아이고 아나 부실없다 건들 건들 거툴려 먹은 탁구탄이 빈수레르 굴레 요내나다 그래 그래 곧 사람 지쳐 잡을 줘도 찌뿌렷 보디 사는 90도 질을 줬던 내면 내 걸음은 나 덤디덤덤디덤덤 우린 뜨겁게 살아 허나 누구보다 더 헛버린 kindness 내 신랑을 지켜 누구든지 고의로 쉬어 저 생각에 눈빛을 깊이 이런 게 바로 무식기라 어이 여식의 곁들어 우린 봐 우린 춤을 봐 우린 봐 우린 춤을 봐 더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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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더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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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봐 우린 춤을 봐 드라마의 최초 종인공이 쥐랄겠지 죽어도 몰랐겠지 보일 때 깨달았지 잊어못한 지지 현실은 다해지고 깨닫한 걸 풀어줄 테니 뭐 그려봐 잘한다 뭐 그려봐 안 돼 I've talked about you 그래서 난 돼 그래서 난 돼 진짜로 말이야 We'll recognize you 겸손 겸손 Oh yeah 우린 뜨겁게 살아 헌한 누구보다 더 humble and kindness 내 시념을 지켜 누구든지 고의모셔 자세 난게 눈빛을 keep it u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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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무엇이야 Hey Well come on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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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겨들어도 우릴 봐 우린 춤을 봐 더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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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더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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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봐 우린 춤을 봐 가 숙여라 이길수록 가요 잊지 마라 이길수록 버리 숙여라 이길수록 예 너네 잘 배워나라 이길수록 Hey 숙여라 이길수록 부지않아라며 기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과력 제로도 저축일 재수가 신현버위에 매수까를 지금 가다 Hey 춤 들어가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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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들어가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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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봐 우리 춤을 봐 Wow Well come on Hey 더 새겨들어가 Woo Woo 우릴 봐 우리 춤을 봐봐 더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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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더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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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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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y Well Oh People 변. 응?